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, 요긴한 날씨입니다. 오늘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대기가 정체되는 곳이 많고요. 특히 충북과 전북 지역의 농도가 상당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도는 오늘 장마가 시작됐는데요. 내일 새벽까지 내린 뒤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.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도 비가 오다 그치다 하고 있는데요.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홍지화였습니다.